고! Like now, 지금 got down 원하는 건 있으면 말해 Like now, 지금 got down Say what you want 어? 너도 힙합해? 너도 힙합해? 축제를 통해서 다 만나게 됐지? 남들과 굉장히 다르고 싶었지 교실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노래방 다니면서 마이크로 훔치고 아 그러진 않았다 아니 그런 적 없어 잠깐 그냥 우리는 마이크 없어도 했어 헤리스 했어도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랩하던 거를 군대 갔다 와서도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축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? 나 50번은 떨어지지 않았을까? 오디션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 다 한 데서 내가 냈잖아 최초 공무원 뮤지션 그렇지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 내가 일을 하고 파이낸스에 있어도 그거를 임하는 마인드는 힙합이니까 네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힙합을 하고 있다는 걸 너도 알 거야 예 예 예 이 마이크는 믿고 최초 공무원 뮤지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